여러분 학원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 나왔어요 와우 아 탔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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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눘냐 calidad 이 더 큐브와 어? 흐으으으 으으으으으 아 너무 힘드네요 보람찬 하루 일종의 땅 더럽네요 알았어 이제야 나 잘꺼에요 아픈게 틀림없다 안녕하세요 코코씨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시는 길인가요? 아 저 놀러갔습니다 누구랑요? 네 이랑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아니고요 제트로그고요 네 브이로그가 아니고 제트로그입니다 위단반도고요 그리고 따라 입고 기분 나쁘게 제가 한 35년 전에 먼저 입었고요 뚠뚠뚠뚠뚠뚠뚠 아픈게 틀림없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다미니 메리저 탱구입니다 이거 잘라 탱구 안돼 저작권 걸려 저작권이죠 저작권이래 저작권이 컸어 나 키 안 보이는데 아이씨 여러분 다미니가 없어졌어요 어디갔어 다미니가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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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다 오오오 참아났어 참아났어 아이씨 야 한번만 맞춰 야 사자 해외 나 동일이 아니라고 대가리 뿜어버려 대가리 뿜어버려 대가리 뿜어버려 하하하하 주제 자 하하 야 자 돈 가져왔어 여러분 여기는 금요일마다 시장이 열어요 금맛이에요 저희 아파트는 금요일마다 시장 냅니다 찍을게 초콜릿만 해야지 안돼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쵸?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좋아요 Schmidt